해결의 정신현상학에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인 즉슨 목숨을 건 인정투쟁에서 이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진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가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할 때 회피하는 자동차는 겁쟁이가 되고 회피하지 않은 자동차는 최선의 결과를 얻는 지킨 게임처럼 말이죠. 사실 해결의 인정투쟁은 다양한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회생활뿐 아니라 연애사나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말이죠. 누구나 예상하듯 인정투쟁에서 이긴 주인에게는 달콤한 향유를 누릴 권리가 주어집니다. 반면 노예는 주인에게 노동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죠. 또 주인이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공포와 계속되는 주인의 무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이 영원한 것이란 없듯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하나에서 열까진 오예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노예의 노동이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에 의지할수록 점점 길치가 되어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반면 노예는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 점차 자립적인 주체가 되어갑니다. 결국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역전이 되는 변증법적인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남녀 간의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연애의 경우 더 사랑하는 사람이 보통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된 당사자는 주인이 언제든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공포와 함께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에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예가 무시와 공포에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어 굴종이 아닌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황은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된다거나 많은 독서로 교양을 쌓거나 다양한 취미 생활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주인이었던 사람도 노예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 값과 을이 바뀌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죠. 기업주라는 주인에게 생계가 달린 사원인 노예는 무시와 공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 잘릴까 전전긍긍하면서 복지부동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노예로 머뭅니다. 반면 주인의 무시와 공포라는 부정성을 자기 긍정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업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춰 나가는 사원은 임원이 되고 사장이라는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인의식을 가져라는 말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해결이 정신현상학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죽음에 대한 자의식을 가질 때 삶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닌 주체적으로 삶을 향유하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TV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웃을 엿보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면서 보냅니다. 마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유한성을 깨닫고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해결의 말처럼 우리는 좀 더 격이 다른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